아메리카들소와 함께 야생에 서식하는 들소 중 가장 큰 덩치를 자랑하는 인도들소는 영어로 가우어로 불리는 동물로 큰 동물로 잘 알려진 아프리카들소보다도 훨씬 거대한 덩치를 가졌습니다. 가우어는 몸길이는 3m 이상의 높이는 2m며 체중은 1.5톤에 육박하는 거대한 동물로 머리 양쪽에 거대한 뿔과 어깨 그리고 터질 듯한 근육질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생들소답게 성질이 포악하기 때문에 마주쳤을 때 아주 위험한 동물이죠. 가우어는 가축화에 성공한 동물이며 인도에서는 인도코끼리와 인도코볼소 다음으로 강한 동물로 보통 6마리에서 20마리 정도 무리를 지어 살며 고기의 맛이 좋아 밀렵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동물입니다. 천적은 벵가로랑이와 바다아거를 제외하고 냅다고 합니다.